수아 차례. 수아. Your turn. 질문. Make questions. Ask questions. Does it have any... Does it have any E? E? No, it doesn't. 그러면 또 E 막아야지. E 막았어요. E? 내가 E라고 그랬나? 여기 앉아. E라고 그랬어? Does it have any E? L? Does it have any L? No, it doesn't. No, it doesn't. 얼른 또 모델링 하세요. 지금 여기 수업이에요. 자, 그 다음. 오케이, 그 다음 이렇게. 수아, your turn. 넌 모델링 시작하세요. 수아, your turn. Does it have any... Lo... 사장님, 이 중에서 물어보라 그랬잖아. 이거 중에. 자, 여기 중에 제일 먼저. 모음이 먼저 들어가자. 모든 단어에. 어... 아... 에이? 에이? Yes! 그러면... 여기 세 번째. 세 번째 갖다 꽂아주는 거야. 세 번째 A가 들어간 단어인 거예요. 하나 맞췄고, 그 다음에 오케이. 주영 열 단. 하나 맞췄어. 오케이. 수아, 수아. 오케이, 열 단. 오빠 구경하네. 너 얼른 모델링 하세요. 수아 시작, 얼른 해. Does it have any? E? No, it doesn't. 제가 근데 이거 화살표는 뭐예요? 아, 그건 모르겠어요. 자, 그 다음에. 자, 오케이, 다시 your turn. 수아. 네가 하나 A 맞췄어. 그럼 A가 들어갈 단어, 이 중에서 한 거니까 이 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. 세 번째 A가 들어간 단어를 맞추는 거야. 그리고 생각을 해. 여기 지금 파닉스 4에서 질문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. 세 번째 A가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더 맞춰야 돼. 자, 세 번째 A가 있는 게 맞네. 그렇네, 블랙도 있고. 오케이. 얼른, 얼른, 킥고잉. 지금 이번 마지막이다. 저 수아 갈 시간 돼갖고. Does it have any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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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any more? Does it have any? 응. 저 거꾸로 보여줘. 이거 이렇게 보여줘, 그럼. 거꾸로 안 보여줄게. 자, 해. What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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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나 찍어, 그럼. 찍어, 찍어, 찍어. 안 해? 아무거나 guess 하라고 아 이런 재미가 없어 게임이 자 게임 is over 끝났어요 수아가 이긴 거야 하나라도 맞췄으니까 수아 one 수아 하나 a 맞췄어 자 공개 자기 단어 공개해 봐 자 보여줘 봐 공개 뭐야 자 수아는 짐 짐이었고요 언니는 뭐야 이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그게 아니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왜 이렇게 이걸 바꿔? 이렇게 바뀌었어 언니는 이거 읽어봐 수아 언니가 만든 단어 뭐야 읽어봐 수아 언니가 만든 단어 글래스 이건 뭐야 짐 이렇게 나도 알려줘